안녕하세요. 완성차 협력사의 교육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다공차 구매본부 복정상 책임매니저입니다. 이곳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협력사들의 니즈에 보답하기 위해 현대다공차 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협력사 전용 교육시술로 준비하여 경주 양남면에 2020년 6월 완공을 하여 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GPC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PC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과 미래 모빌리티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2020년 상반기에 설립되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강의실 20개, 숙소 180여실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협력사 전용 교육시설로서 교육, 세미나, 인프라 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사의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PC는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을 위한 교육시설인 경주 캠퍼스와 서로 마주보며 서로 다른 두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상생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가치, 함께 가는 미래를 위해 GPC는 현대차그룹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GPC의 특화 공간입니다. 시그니처 공간인 상생홀을 비롯해 가상현실을 통한 교육이 가능한 VR 강의장과 설계 교육을 제공하는 전산 강의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GPC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 등 5개 카테고리 내 18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체와 온라인 과정 등 총 450여 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리더십과 구매, 품질, R&D 및 신기술 등 각 분야별 과정은 당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담긴 특화 과정으로 향후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최적화한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GPC는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협력사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전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협력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사 신입사원에 효과적인 온보딩을 위한 입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GPC는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협력사 역량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 맞춰 전 과정을 집합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으로는 협력사 수익성 향상을 위한 실사례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협력사 신입사원에 효과적인 온보딩을 위한 입문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GPC의 인프라를 협력사에 제공하여 협력사 자체 교육을 통한 성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해왔던 협력사 세미나 활동을 GPC로 일원화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협력사 임직원들의 동질감과 자긍심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상생협력센터 소개에 대한 요약 내용을 간단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GPC는 집체와 온라인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가진 전임 강사와 사내 강사 그리고 KAP 전문위원 등 우수한 강사진이 현대차 그룹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시설 대관의 경우 최소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상생협력센터의 모든 교육은 회원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GPC 포털에서 교육 신청부터 시설 대관까지 원스톱 진행이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현대차기아의 부품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 저희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를 홍보할 기회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관련되는 완성차 협력사에서는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센터를 마음껏 언제든지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저희 글로벌 상생협력센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